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임우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자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아우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삼근 부회장님 강석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박수 좀 좀 하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애국지사 이대산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애국지사 오희우 회장님 반갑습니다. 자 혹시 빠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명단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는